패턴 118번에서는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무엇의 원인 때문에 이유가 이번에 시장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시장이 안 좋은 게 뭐 때문이야? 뭐 덕분이야? 부정적일 때도 있고 긍정적일 때도 있죠 뭐뭐의 원인으로 뭐뭐의 결과로 된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배우던 표현이에요 as a result of as a result of로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예문 통해서 알아볼게요 예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직접 장문하시는 표현들도 여러분 꼭꼭꼭 익히셔야 됩니다 경기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as a result of the 경기침체 economic downturn 자 한 가지만 더 경제 위기 economic crisis 자 이 crisis downturn 또는 economic recession 이라고 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we experienced hardship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as a result of 가 쓰인다는 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종합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대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을 뭐라고 할까요 bad bad 보다도 실질적으로는 poor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아요 bad는 그냥 나쁜 건데 poor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좀 열악하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as a result of poor working condition 종합원들이 노출되었다 employees are exposed 왜요? 왜 be exposed to야?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노출이 되어진 거니까 be exposed to dangerous chemicals 종합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직률이라는 건요 여러분 turnover rate 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turnover rate as a result of 명사 넣으시는데요 high turnover rate my companies are having a difficulty 어려움을 겪고 있다 having difficulty 라고 experience 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무언가를 겪고 있다는 experience 외에도 having difficulty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요 비즈니스 이메일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Ready? Let's go! I would like to discuss 말하겠습니다 concern 나의 어떤 우려사항을요 자 I'd like to discuss 여기서는 꼭 논의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겠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과도하게 초과 근무를 한 탓에 종합원들이 사기주화로 고통받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할 때 원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결과를 넣을게요 원인 먼저 넣기 위해선 as a result of 라는 표현이 쓰이겠죠? 그러면 as a result of 이하의 원인을 넣어야 돼 초과 근무 working excessive overti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한다 excessive 지나친 초과 타임을 그래서 working excessive overtime 근데 그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싶다면 전치사로 연결하기 without a single day off day off라는 말이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without a single day off 단 하루에 쉬는 날도 없다라는 표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나오죠 직원들이 employees 교통받고 있어요 suffer from low morals 사기가 굉장히 낮아졌다 저하되었다라는 표현 suffer from low morals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time for review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 뭐뭐의 원인으로 자 as a result of 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구가 나오는 겁니다 주어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 패턴으로는요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due to 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due to as a result 둘 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요 뭐 구어체 문어체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와요 두 개 다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